안녕하세요 저는 케펠라노 아우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이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우디의 최고 판매 차량인 A4의 고성능 차량인 S4로 실내 인테리어만 보셔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보여주는 이 플랫 바럼 스틱 윌은 어느 곳을 잡던 딱 떨어진 그립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배치된 이 모든 버튼들은 더 편안한 드라이빙을 도와줍니다 A4의 고성능 모델답게 시트와 핸들에 감싸진 나팔 레더만 보셔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센터 콘솔은 버튼과 다이얼로 꽉 차있어 조금은 복잡해 볼 수 있는데요 세련된 카본, 크롬, 블랙 디자인으로 멋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S4는 다른 아우디 모델들과 같이 멀티미디어와 내비게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MMI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MMI 시스템은 처음 접해도 어렵지 않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중요 기능들은 직관적으로 외부의 버튼으로 나와있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 보시는 S4를 비롯해 모든 아우디 모델은 롤쇼어에 위치한 캐필라노 아우디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relentless 내 Propos 돼 친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